아시죠? 이 빚집 딸내미 안 좋은 일 생긴 거. 저 가방 전말에 팔았던 것 같아서. 귀찮게 하지 마세요. 뭐야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. 수상한게 아니라. 이상한거지? 수도세 많이 나오는게 무슨 문제입니까? 내면 되잖아요. 백이호. 백이호. 아저씨도 아신거죠? 여기 백이호 큰 남자. 니가 사람을 죽여본적이나 있냐? 나 백이호. 뭐야. 이젠 절대 놓쳐라는데. 수현아. 수현아. 어? 우리 수현이가 왜요? 어미 딸 있다니까. 우리 수현이가 왜요? 수현아. Hartамен 사랑이 돼! 우리 수현이가 천사까지 wanting!!! 여기야! 역서